김윤경의 생생경제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생생경제 퀴즈 있는 날입니다. 퀴즈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죠. 이 세금을 가리키는 말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수입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외국의 저가 상품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좀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외국에서 오늘 사치품에 세금을 매기면 국내 소비를 좀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세금인 이 세금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였고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담배세, 2번 관세, 3번 비혼세입니다. 가장 짧은 답을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1번 담배세, 2번 관세, 3번 비혼세입니다. 정답은 오늘 방송 끝난 오후 5시까지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선정을 해서 오늘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린 책입니다. 2015 한국을 뒤흔들 12가지 트렌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다시 드릴까요. 1번 담배세, 2번 관세, 3번 비혼세입니다.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 말고 짧은 답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샵의 0945로 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광명력의 가치를 바로 앞에서 누려라. 효성 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 이케아, 코스트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바로 앞. 풍부한 유동인구와 상업지구 가치까지. 바로 앞에서 누리는 광명력 슈퍼 프리미엄. 효성 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 문의 1899-7087. 김인경의 생생경제. 경기가 별로 좋지가 않죠. 그렇다 보니까 경기, 경제를 살려야지 된다는 얘기와 함께 새해부터 나오는 얘기가 기업인 사면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인들을 다시 또 데리고 나와야, 가옥에서 데리고 나와야지 또 경제가 살 수 있다는 그런 논리인데요. 작년 말부터 정부와 여당에서 많이 불을 지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는 강력히 반발하고 국민 여론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그래도 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인이 복귀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역시 이건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인 사면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3, 4부 금융위획에서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희대 경영학부의 권영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또 자유경제원의 최승로 부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네, 오랜만에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열등 토론을 하기 전에 잠시 인사를 나누셨고요. 이 정부와 여당 중심으로 해서 나온 것이 아무래도 기업인 사면인데 이게 반대 의견이 많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일정 부분 좀 거리를 두고 있는 건 같은데 일단 기업인 사면에 대해서 두 분의 입장을 간략하게 그러니까 핵심만 집어주세요. 가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권영준 교수님.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정부 여당, 새누리당하고 제일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가 재벌 사명권 엄격히 재현하겠다. 그거는 법치주의를 정말로 법업의 평등을 우리가 실천하겠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지 않겠다. 특혜주지 않겠다. 이게 이제 공약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최경환 부총리, 그게 청와대하고 얼마나 의견 조율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살리기라는 명분으로 지금 사면 얘기를 하려다 여기까지는 좀 셀 것 같으니까. 가속방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군부를 떼고 계속 그러다가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 법무부 장관도 원칙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그 원칙이라는 건 지금 현재 국민들이 사실 피부로와 닿는 원칙하고 거리가 있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어가지고 계속 국민들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정부는 언제 이거를 지금 넘어갈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면 교수님의 입장은 부정적인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법 앞에 평등이라고 그러면 특혜, 재벌이라고.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은 모든 사람이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역할과 공헌과 기여도가 다 있습니다. 재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법 앞에 평등, 죄진 사람은 유권무죄, 유전무죄 그런 거 없이 다 평등하게 처벌받아야 되죠. 알겠습니다. 최승로 부원장님. 네.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대접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 앞에 평등한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근데 오히려 기업인들한테 너무 과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면이라는 제도도 있다면 우리 사회에 있다면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보통 사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업인들 특별히 사면에서 제외하는 그런 역차별을 할 이유는 없다. 그런 면에서 기업인도 사면의 대상으로 같이 포함해서 생각하는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했던 말이랑 지금 두 분 같은 얘기인데 해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줄 수도 없고 역차별을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최승로 부원장님께서 기업인들이 조금 더 엄격하게 벌을 받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실증적으로 증명을 해 주실 수가 있나요? 과거에는 우리가 유전무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법원에서 판단할 때 보면 대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CEO 경영하는 분들이죠. 총수라고 불리는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횡령, 배임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기준이 상당히 엄격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엄격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총수라고 해서 지나치게 좀 까다롭게 판결을 한다거나 하는 경향이 최근에 법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흐름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여론을 어느 정도 반영한 건 분명한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법이라는 것이 그러한 여론에 의해서 너무 과하게 처벌을 하다 보면 그러한 대기업의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특별히 이러한 사면 관련된 분야에서도 특별히 이러한 재벌 총수라고 해서 특별히 제외를 하거나 그러한 불이익을 줄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권영준 교수님, 기업인들이 오히려 더 엄격하게 처벌을 받고 있다. 그런 면이 있다라고 지금 최승로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치인하고 비유 대상을 정치인으로 볼 때 그것도 정치인도 살아있는 권력에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 당시에 사실은 캠프에 있던 사람들 일찍 건방 갔다 오고 그런 다음에 사면해 주고 이런 것하고 비교할 때 아마 최 부원장께서 얘기하시는 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사실은 불특정 다수인 서민들, 특히 생계형 범죄, 잡범, 경제 범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하고 우리 재벌 총수 또는 일가족들하고 비교하면 이건 또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러니까 범죄의 범위라든지 규모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반 국민들, 일반 서민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특혜를 받고 있는 거고 그런데 최 부원장님이 계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하고 비교하면 특히 살아있는 권력에 캠프에 공헌했던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좀 그래도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치인이고 재벌 총수고 다 내려와야죠. 국민이 똑같은 입장으로 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더 특혜가 생기지 않도록 아주 평등하게 법업의 평등, 누구나 평등하게 다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은 정치인들이 너무나 잘 봐주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셨는데 부원장님 맞나요? 제가 그 이해를 아까 정치인을 포함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사면제도를 하는 것을 보면 정치인을 포함해서 다양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면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하다못해 무슨 벌금을 안 냈다든가 벌칙금을 안 낸 분들이 누적돼서 상당히 큰 금액으로 쌓인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제도에 포함이 되는데 그러한 사면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저는 그렇게 꼭 필요하다. 아니면 사면제도를 활성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집행된 결과가 집행되는 것은 처음에 법원이 판단한 만큼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켜되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면을 또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사면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 많은 사람들을 사면에 포함을 할 때 특별히 재벌 청소라고 해서 예외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아까도 한 가지는 뭐냐면 기업 분야에서 우리가 일한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다양해요.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그룹 경영 또는 재벌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상당히 많은 제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하게 그러니까 규제가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까다롭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규제들로 인해서 또는 불필요한 그러한 제도들로 인해서 사실은 범하지 않아도 되는 일 또는 일반적인 경제 행위에까지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처음부터 판결 자체가 지나치게 과한 판결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좀 이런 사면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규제가 어느 정도 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순환출자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들리는 건가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최근에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는 게 이 배임 같은 경우에요. 규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배임이라는 행위나 이런 것들이 그 실질적으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재가 되기도 하고 또 어느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거의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판단 자체가 쉽지 않은 것들의 경제범이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재벌 중소한테 들이대다 보면 너무 가혹한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얘기가 되는 면이 있는데 권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재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총수가 들어가 있으니 뭔가 결제도 안 되고 판단도 안 된다.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업인들을 가석방, 사면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실증적인 사례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입증을 현재까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법 상식에 의하면 현재 일단 구치소에 구속이 되어 있는 이런 범죄인들인 경우에 변호인의 접견은 무제한으로 허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재벌 총수들은 돈이 많으니까 계속해서 계속 면회를 합니다. 면회를 하면서 결제도 다 해요. 그래서 결제 못한다는 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얼마든지 변호인과 같이 가서 면회하면서 결제도 하고 얼마든지 지시도 받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중요한 건 지금 아까 조금 불평등 오히려 법 문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꾸로 우리 재벌 총수들이나 일가족들이 현재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선진국 특히 선진국에 있는 소위 경제 지도자들 재벌 총수에 해당되는 CEO들이 갖고 있는 도덕적 규준과 소위 노블리스 오블리지에 해당되는 이런 규범 같은 것들과 비교하면 선진국이 재벌 총수 자녀라고 해서 오늘 아침에 신문에 사실은 사전에 났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재벌 총수 자녀라고 20대 임원이 가능한 거예요. 20대 임원이 가능하고 현재 평균적으로 보면 30대 그룹 총가의 3, 4세 일가족이 평균 28세가 지금 주요 계열사에 입사한 다음에 3년 반 만에 임원이 되는 거예요. 초고속 승진을 하고 이거는 일반 대졸 직원들이 들어가서 대리가 되는데 4년이 걸리거든요. 이 사람도 3년 반 만에 임원이 되는 거예요. 임원이 되려면 한 20년 걸리더라고요. 20년 걸리는데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에서 가능한 거냐 이런 얘기죠. 가까운 일본도 불가능하고요. 우리가 지금 모델로 삼고 있는 북구 모델도 전혀 그렇지가 않고. 그러면 권 교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너무 짧은 기간 동안에 임원이 되고 또 오너가 돼버리고 이러니까 그 부작용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데. 땅콩 회항이 대표적인 케이스 아니겠어요? 어느 국민이 어느 승객이 비행기 타가지고 땅콩 기분 나쁘다 그래가지고 너 내려와서 비행기 거꾸로 돌려가지고 지금 처벌받는 과정에 있지만. 할 수 없죠. 불가능한 일들이 이 사람들의 소위 무소불의의 힘 안하무인 것 같은 행동 이런 것들은 법보다도 먼저 바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문화를 바꿔야 되고 존경받는 지금 기업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람 훈련 받는 기간을 지금 아예 부모가 없애버리는 거 아니에요. 3년 반 만에 지금 임원이 돼버리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근본적인 문제까지 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최승루 부원장님 지금 사면하면 모두가 떠올릴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잖아요. 대표적인 분들을 한번 꼽아주시겠어요? 일단 사면의 대상으로서는 SK 최태원 회장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왜냐하면 4년형을 받아서 지금 2년 정도 형을 살고 있고. 그리고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또는 구본상 전 LIG 부회장 같은 경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분들도 또 있고요. 예를 들어서 CJ 이재현 회장이라든가 효성의 조성래 회장 이런 분들도 또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 과정에 있어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SK그룹에서는 우리가 좀 피받다 이런 비공식적이지만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건강이 정말 안 좋다고 보여지는 분도 있기는 하거든요. CJ 이재현 회장이라든지 또 효성의 조성래 회장은 고령이다. 선처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권 교수님 이 건강과 고령 이거는 좀 고려를 해봐야지 될 요소는 아닐까요? 일반 국민들 일반 서민들이 비슷한 경우에 해당되는 그런 소위 케이스를 따라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 수용인이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서 병이 걸렸다. 처리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으로 하고 그런데 처음부터 재벌 총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재판 과정에서부터 특혜를 준다든지 계속해서 오히려 형 집행정지 그다음에 또 빠져나왔다. 이런 스타일로 왜 어떤 중견기업의 부인이 자기 살인교사 행위로 해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도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사회적 지탄을 받고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건 일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저는 코스프레라고 얘기를 하나요? 하나의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중한 것처럼 휠체어에 나중에 응급차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나오시자마자 굉장히 지방까지 돌아다니고 그러시니까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책노 부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CEO를 하는 분들이 감옥서에 가면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지는 게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업 내에 있어서의 그러한 CEO의 자리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정보 그리고 많은 사람과의 이런 활동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자기 스스로 에너지가 괜히 발산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감옥에 가면요. 급격하게 심리적 위출로 갖게 되면서 건강이 나빠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시 또 사회로 나오면 또 막 그런 활동을 하고 싶은 의욕이 강일 있는 건 또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생해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한두 달 정도 요양을 하면서 한 번 외출을 했는데 그 외출한 것이 이제 카메라에 좀 포착이 됐죠. 이런 것들이 국민들 보기에는 금방 돌아다녔다 이렇게 느낌을 갖게 됐는데 제가 보기에 건강이나 이런 문제는 법원에서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의 판결을 한다든가 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려해서 판결을 해요. 실제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형제지간에 있어서 모두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어느 정도 둘 중에 한 사람만 처벌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나름대로의 그러한 집안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죠. 그런데 이번에 SK그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최태원 회장, 최재원 그룹도 회장. 이 두 어떻게 보면 가까운 가족의 관계인데 이런 분들은 사실은 다 지금 구속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쪽을 좀 많이 처벌하고 한쪽은 좀 봐주지 않겠느냐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법원이 생각했던 기준에 비해서는 좀 과하게 처벌한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룹 이러한 재벌 오너라고 해서 특별히 봐주자라고 하던 시대는 과거에는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보고요. 하지만 이분들이 대부분 2, 3세인 경우에 있어서는 분명히 나이가 젊은 게 사실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4부에서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 3부를 좀 마무리하고요. 4부에서도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기획은요. 기업인 사면 논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대 권영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최승로 자유경제원 부원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4부에서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호가 같네. 차호가 같다. 2588, 2588. 5, 4, 3, 2, 1. MPU 하이브리드. GDI 엔진의 강력한 파워. 16휠 기준 18.2km의 압도적 북한 연비. 새로워진 소나타 하이브리드. 지금 출발합니다. 뉴 땡킹. 뉴 파우스 베로디즈. 현대사동차. 아, 구제역이요? 그 소독으로 해결된다던데? 아니죠. 농가의 방역은 기본, 구제역 발생지 방문자재 같은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백신은 백신이 있어야 돼. 무엇보다 올바른 예방접종이 필요하겠죠. 백신은 얼지 않게 주사는 가축 종류에 맞게 주사기 하나로 5마리 이상 접종은 절대 안 돼요. 특히 출하식이 돼지와 분만전 어미돼지에도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구제역. 올바른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 신고번호 1588-4060. 농림축산식품부.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10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에 이어서 금요기획 이어갑니다. 오늘 주제는 기업인 사면 논란입니다. 오늘 토론은 최승로 자유경제원 부원장 그리고 경희대 권영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3부에서 직접 형을 살고 있는 재벌 총수들 누가 있나를 알아봤고요. 이 기업인이 너무 또 가중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해봤고 잘못했으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면이나 가석방의 논리로 이어질 수 없다는 그런 주장들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3부에서 최승로 부원장님이 얘기를 다 못다 하시고 끝나서 그 얘기를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최태원, 최재원 그러니까 친족이죠. 친족이 같이 들어가는데도 똑같이 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업에 대해서 너무 안 봐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젊은 나이에 임원이 된 경우 이 부분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어느 기업이나 임원이 되기까지 20년이 걸린다. 당연하죠. 그런데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20년 걸려서 임원되고 또 사장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 사람들은 CEO감으로 키울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코스를 또 밟게 해요. 그래서 트레이닝을 하고 그 사람들을 CEO로 발탁하면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런 길에 접어든 사람들을 나름대로 CEO에 이러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업은 사실 오너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오너 시스템이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실질적으로 경영 능력을 나중에 발휘하기가 좋기 때문에 대부분 오너에 관계된 분들이 대부분 그런 CEO의 길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20대 후반 심지어 그런 경우도 나오고 또 대부분 30대의 CEO급 임원급으로 올라가면서 이 경영권을 누가 갖게 되느냐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경쟁관계에 가겠죠. 그래서 이 대한항공 유본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 자녀들이 여사람 있었죠. 그런 어떻게 보면 경악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많은 그룹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러한 경악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임원들로 소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젊다 많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평판을 얻었냐.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느냐 하는 것들이 수호적으로 최종적으로 CEO 총수로서 어떻게 보면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경악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우리 나름대로의 기업문화 그러니까 오너 중심의 기업문화가 장점을 이루는 그러한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러한 분야에 있어서 사실 젊은 나이에 그러한 임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비판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론이 있으신 것 같아요. 권 기자님. 그러니까 나이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그것도 일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능력을 검증을 한 다음에 자기가 벤처기업을 해서 성공을 했다든지 기술 개발을 해서 성공을 했다든지 능력을 보인 다음에 임원이 되는 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건 나이 관계없죠. 그런데 능력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오로지 딱 하나 있는 게 뭐냐? 핏줄. 핏줄. 핏줄이다. 이것 가지고 임원이 된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검증이 안 된다. 전 세계에 그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능력 검증이 안 된 핏줄 가지고 스웨덴의 발렌베리라는 그룹은 우리가 삼성처럼 굉장히 국민 GDP 대비 굉장히 영향력이 큰 그룹인데 5대째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 가다 중간에 핏줄을 뛰어넘어요. 핏줄이 CEO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검증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무슨 조건이 있냐면 CEO가 되려면 자수성과에서 자기가 돈 벌어서 대학과 해외 유학까지 갔다 와야 되고 그리고 해군장교 제대해야 되고 그리고 월가 해외적이나 유명한 글로벌 기업에서 검증받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검증을 통한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CEO가 되는데 우리는 28살, 30살 안 됐는데 핏줄이니가 그냥 갑자기 입사할 때부터 과장으로 입사해서는 1, 2년 만에 상무가 되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권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보통 그렇게 올라도 또 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가 굉장히 강력해서 재벌의 딸이든 아들이든 와서 하게 됐는데 못한다면 또 한 번 걸러내는 장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이사회도 좀 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승동 본장님 어떠세요? 이사회는 본질적으로 거수 역할을 합니다.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재벌 오너의 판단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판단을 해주는 것도 이사회잖아요. 그거는 자세히 보세요. 우리나라 공기업도 다 그렇게 하고요.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회가 능력을 발휘해서 뭘 하는 거는 전 세계에 그런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회는 그야말로 대부분 거수 역할을 하는 게 원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도하게 이사한테 영향을 어떤 무슨 권리를 주겠다. 그럼 그 사람이 집행이사가 되면서 예를 들어서 전무이사 이런 식으로 해서 상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가 비상근 이사가 무슨 일을 한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돈을 많이 주는 회사들은 비상근 이사한테도 월급 형식으로 돈을 주는 회사도 있죠. 예를 들어서 좋은 월급 많은 금융회사 같은 경우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크게 기업에 큰 역할을 하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대부분 기업이든 조직이든 어디에서나 집행이사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그 조직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비상근 이사나 이사회에서 1년에 한두 번 와서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 조직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일을 하게 한다? 이런 일은 좀처럼 발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제가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원래 이사회 이런 건 내부 사실은 견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평상시 루틴한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결정. 예를 들어서 임원을 임명한다든지 CEO를 추천한다든지 감사를 추천한다든지 굉장히 중요한 임원들을 추천할 때는 이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이사회가 대주주의 입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과정이나 다 거수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국세청, 검찰 등등 해서 자기 바람막이 해 줄 사람들만 갖다 놓고 내부 견제보다는 오히려 외부 바람막이 용으로 갖다 놓기 때문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 원래 그 뜻이 내부 견제용으로 내부 소위 이사회가 작동 안 하는 것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데 그 이사회하고는 다르다. 두 분의 의견이 여기서 명확하게 갈리는데요. 빨리 생각해 보세요. 국민은행이나 이런 은행을 보시면 거기는 오너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사들이 CEO 은행의 회장이나 사장을 결정합니까? 사실은 외부에서 누군가가 결정해서 내려보내죠. 그건 조금 특수한 경우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어느 조직에 오너가 없는 조직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사회가 결정을 한다? 제가 보기 그런 데는 우리나라에도 없고요. 외국에도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요. 제가 참여정부 때 소위 지금 한국거래소에 사회이사를 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사회이사했는데 그때 소위 낙하산 관련되는 임원들 이거를 사회이사가 막기 위해서 제가 추천위원장을 하면서 막았을 뿐만 아니라 제가 사표를 내고 그리고 언론에다가 제가 언론에다가 디테일한 걸 다 자료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못 내려왔습니다. 못 내려왔어요. 사회이사가 못하는 게 아니라 사회이사가 자기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얘기예요. 권 교수님은 이사회가 그런 견제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부원장님, 최승도 부원장님의 의견은 이사회라는 것의 본질은 조금 다르다. 차라리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최승도 부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기업이 판단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은 어떤 것이 할 수 있을까요? 그 감시하는 기능이 발달한 나라가 전 세계 미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러한 감시 시스템이 잘 작동하기 때문에 전문 경영 시장인 이런 것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이라든가 일본, 유럽 이런 나라들은 이러한 감시 시스템이 잘 작동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집행이사, 총수라고 하거나 또는 기업을 끌고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능력 또는 패밀리 경영, 이러한 어떻게 보면 가족 경영이죠. 이런 공동 책임 방식으로 조직을 끌고 가는 경영이 강하죠. 그래서 기업 내에서 누군가 주인이 째려보면 기업이 대부분 돌아가요. 그런데 그게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 나라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째려본다는 건 뭐냐 하면 추진력을 동시에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허튼 짓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주인이 갑자기 없어진 조직은 째려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막 느슨해지면서 굉장히 방만해지는 경영이 나타나요. 그런 것들을 다 감시하고 견제할 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좋죠.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 잘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도 감사원이 있어서 감사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감사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원리 원칙 자체가 좀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려고 노력은 하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특수성 문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고려해서 가야지 그런 기능으로 무조건 가자. 이상론 쪽으로 말을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 현실과 우리 사회 문화를 고려해서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너가 늘 잘 판단을 해 주고 그러면 사실 감시 견제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럴 텐데 최태원 SK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재범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범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감시 견제가 안 됐다는 얘기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범죄에서 사면받아서 그 두 번째 범죄가 생긴 게 3일 후라고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3일 후인가. 그건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범죄에 대한 사면을 해 준 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사면이 된 건 원래 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완전히. 기록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신문 기록이 남아있지만 본인의 소위 과거 기록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반인들인 경우에는 누범이라고 하면 정과가 있다고 하면 가중초벌하잖아요. 그렇죠. 죄질이 나쁘다고. 그런데 기업인들은 계속 사면받고 또 죄 범죄로. 김승현 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걸 어디까지 우리가 참아서 지켜봐야 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기업을 이제는 기업이 재벌의 영향력이 너무 커져서요. 이제 대한민국이 완전히 좌지우지 될 정도로 30대 재벌 기업들의 소위 경제력 집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전보다 지금이 20%포인트 매출액이나 자산이나 모든 게 다 늘어났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졌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들이 경영 잘못해가지고 판단 잘못해가지고 기업이 경영이 실패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건데 그대로 우리가 눈 뜨고 봐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최근에 현대자동차 관련 기아차 현대모비스 주식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팔아서 계속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거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저 외국인 투자자들을 만나봤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배구조에 문제가 많다. 특히 제왕적 결정에 의해서 제왕적 결정으로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갈 필요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들은 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삼성 현대전력 안전부지 10조 5천억이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거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 자체도 부정적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구조, 제왕적인 이 사회는 완전히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거고 완전히 제왕적인 지배구조로 앞으로 이 기업이 얼마나 사실 글로벌 기업의 위치를 갈 수 있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지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최순호 원장님께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보자고 하셨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런 판단들에 대해서 좀 옳고 적절하게 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스코 같은 경우 우리가 괜히 지배구조가 선진화됐다고 칭찬하고 그러죠. 그런데 과연 외국자분이 포스코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할까. 그러니까 포스코는 상당히 오랜 기간 사실은 수익구조가 괜히 좋았던 기업이죠, 과거에.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별로 그다지 사업을 늘린 것도 없고 수익이 계속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듯하게 남북에 그럴 듯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라는 것은 얼마큼 뭔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추진력과 혁신을 이끌어내느냐라는 그러한 기업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왕적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내에서 뭔가 핵심적인 일을 추진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왕적이라는 것이 나쁘게 오는 리스크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CEO 리스크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과거가 지나치게 집중화된 힘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기업 내에서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기능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처음부터 우리가 외부에서 보기에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예를 들어서 그걸 강제로 또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가라고 해 준다고 해서 그렇게 좋아지는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부원장님의 의견도 이사회라든지 사내의 어떤 그런 기구를 통해서. 사내 시스템은 계속 우리 사회가 진화를 합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이끌었던 데가 삼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삼성의 시스템 경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진화된 고도로 발달한 지배구조 형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한 예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그 성공의 모델이 왜 성공했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 잊지도 않은 성공 모델을 자꾸 강요하거나 그것은 잘못됐으니까 이쪽으로 가자고 자꾸 실험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자원 우리가 만들어놨던 성공을 자꾸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현실론을 지금 최승도 부원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권 교수님도. 삼성이 국내 기업들 중에서 훈련도 잘 돼 있고 또 내부적으로 이렇게 잘하는 것도 많고 또 글로벌이 검증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부 제가 동의합니다. 그러나 삼성 때문에 삼성이 지금 우리나라의 제도를 선진화하는데 모든 걸 다 기여하느냐. 그렇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비근한 예로 우리 소위 임원 추천 관련된 거를 금융권에 있어서 제2금융권을 배제하게 된 게 삼성의 로비라고 그럴까. 삼성의 어떤 일종의 프레셔 때문에 금융위가 사실은 그걸 포기했다고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굉장히 좋지 않은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게 금융 관련된 거는 사실은 이 모든 걸 다 사전적 규제에 의해서 모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환경이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모범 규준을 만들어서 모범 규준이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데 그 모범 규준이 누가 만드느냐. 은행연합회에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협회 같은 데 만들 수도 있고 정말 금융위가 모델을 제시할 수도 있는데 그런 데서 삼성이 예를 들어서 반대하기 때문에 뭘 뺀다. 이건 국가적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선진화되고 발전하는데 사실 걸림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객님께서는. 그래서 오죽하면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삼성공화국이 된다는 거는 삼성제국 또는 삼성공화국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실은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같은 기업이 많이 나와야 된다.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이 잘못한 거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우리가 봐줘야 된다. 이번에 지금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명 관련돼서 5년 지나가지고 보고서, 위원회 보고서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기업인 이건희 씨가 올라간 게 아니라 IOC 위원 이건희 씨가 올라갔어요. 도대체 사명위원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때 가서 이건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사무위원을 만들었는데 거꾸로 갔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삼성이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부정적이다. 삼성이 잘하는 걸 우리가 칭찬하고 우리가 다른 기업들이 따라가야 되겠지만 삼성이 잘못하는 것까지 덮어주고 무조건 삼성을 옹호하는 건 곤란하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계속 평행선을 달래있는 의견이라서 여기에 대한 반론, 반론 이렇게 듣는 것은 이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입장 두 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청취자분들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금융기획 마무리할 시간이 차차 되고 있는데 그러면 기업인 사면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지와 논지를 담아서 사면은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주시고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인 사면은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권영준 교수님부터 먼저 내려주시겠어요? 현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게? 네. 그렇죠. 권영준 교수님의 의견을 여기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유전 특혜. 유전.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의 특혜다. 돈을 주는 게 기업인 사면으로 현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 사면은 절대 없어야지 되는 것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일반 사면에 해당되는 요건으로 기업인들도 같이 해 줄 수 있죠. 그리고 정치인과 관련돼서 소위 불평등 또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정치인도 내려와야죠. 일반 국민하고 똑같은 자세. 정치인이라고 특별히 더 나은 거 있나요? 정치인이라고 국민들보다 국가에 더 기여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 최 부원장님 말씀이 제가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전. 돈이 있다고 해서 혹은 유권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권력이 있다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최승로 부원장님. 네. 지금 대기업 교영자들. 총수라고 불리는 분들에 대한 사면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인 사면은 무엇이다라고 하면 뭐라고 정의를 내려주셔야 될까요? 지금 우리 사회의 경제 살리기 위한 하나의 처방이다. 네. 하나의 처방이다.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마무리로 해도 되나요? 하나의 우리 사회가 지금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면이 가지고 오는 부작용들 이런 것은 그러면 무엇이 막아야지 된다. 그걸 제가 추가 질문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최승로 부원장님께서. 그래서 사면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많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기업의 사면이 특별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사면 정도에서 다른 국민 내에 비해서 굳이 역차별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말씀이었고 또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요즘은 유전무죄보다는 오히려 과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하게 처벌해온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고려한다면 지금 기업의 사면을 굳이 이렇게 외면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권영준 교수님. 기업의 사면이 가져오는 부작용은 무엇이 막아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법치주의, 법 앞에 평등. 이것은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 돈 많은 자들한테 불편한 겁니다. 그 불편한 것이 결국 민주주의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선진구를 만드는데 반드시 겪어야 될 필요 조건이에요. 그래서 기업인 사면 역차별 받아도 안 되지만 특혜를 줘서도 더더욱 안 된다. 대법원장님이 하신 말씀과 사실은 똑같네요. 법이라는 것이 무시당해서도 안 되고 법은 또 사람이 움직이고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열띤 토론으로 잘 들어봤고요. 기업인 사면 논란에 대해서 경희대 권영준 경영학부 교수님 그리고 최승로 자유경제원 부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조인성입니다. 수트는 원래 불편한 옷일까요? 파크랜드의 생각은 다릅니다. 좋은 수트라면 움직일 때 더 편해야죠. 수트의 신축성을 더한 파크랜드 스트레치 수트를 만나보세요. 열심히 뛰어야 할 당신을 위해 움직임이 좋다. 파크랜드 스트레치 수트 오늘 금요기획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이 많이 도착을 했습니다. 0501님 재벌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죠. 그래야지 투명 경영도 이뤄지는 겁니다. 라고 하셨고요. 2774님 사면의 조건으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회 공헌비용을 지불을 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의 모습을 보인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855님은요. 저는 국가경제에 큰 공을 세운 것은 재벌이 아니라 유리지갑으로 밤짝 맡겨가면서 일한 월급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4940님은 이론과 다르게 현장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수장이 없는 조직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기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역시 찬반이 거의 비슷하게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정답도 알려드리겠습니다. 2번 관세였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은 5233무의 4분입니다.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경제신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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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경이었습니다.